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종을 섞어 쏘는 등 도발을 이어갔고 미국 정부는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6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이딴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며 특히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돼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간 안보 협력은 물론 유엔 안모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은 6일에도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앞서 6일 오전 6시 1분부터 23분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포착했으며 비행 궤적상 각각 초대형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또 북한군 폭격기와 전투기 편대가 이날 오후 2시쯤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시위성 비행을 벌였으며 북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총 12대가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쪽으로 비행하면서 1시간가량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한국군은 F-15K 전투기 등 30여 대를 즉각 출격시켜 압도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시선은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해 한국군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정한 방어선으로 북한 공군이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편대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섞어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BOA에 관련 논평 요청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이달 들어 8차례에 걸친 다른 발사와 함께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북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 같은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유엔안보리 공개회의를 열었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인 존 아킬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접견하고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접견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이라면서 실질적인 한미연합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연합 연습의 복원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고 밝혔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또 최근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이 방한해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실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하고 향후 더욱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킬리노 사령관은 레이건 함이 복귀 중 회양에 연합훈련을 한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섞어 발사하자 미, 한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전화회담을 갖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도발 중단을 촉구했으며 미, 한일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쿠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도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이 지난 4일 약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6일 유엔 안보리 회의 그 중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규탄했으며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 한일 3국 안보 협력을 포함한 영내 억지력 강화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의 중진 의원들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대북 압박을 복원해 북한은 물론 김정은 정권과 공모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의미 있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한국과 일본과는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하울 의원은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에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맥하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김 씨 정권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공모자들이 의미 있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점증하는 탄도미사일과 핵활동은 김정은이 계속 호전적인 행위를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면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 씨 원은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확고한 동맹이자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 함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른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VOA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이번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하루아침에 모든 핵 프로그램을 끝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준희입니다.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는 7차 핵실험을 향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수순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잇단 도발이 북한의 방위력 증가를 재촉하고 미, 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4일 VOA에 북한의 최근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이 단계적으로 증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긴장 고조는 결국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향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상공을 넘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결정은 도발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연속 선상에 있으며 결국은 추가 핵실험을 향해 서서히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4천 킬로미터 이상 날려보낸 것은 화성 12호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의 타격 목표가 미국령 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을 쏜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 미사일을 쏜 점에 주목하면서 향후 일본과 한국 모두의 안보 전략에 더 많은 상호협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일본에서 더 빠른 개혁과 국방 예산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오히려 한일 양자협력과 미한일 삼각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3국 통합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검토하고 삼각미사일 방어사령부 등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면 획기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북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이 금융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금융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안전감독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탈취를 노린 북한의 해킹 공격이 외부 충격으로 작용해 금융체계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3월 블록체인 기반 비디오 게임 X-infinity를 해킹해 약 6억 달러 이상을 탈취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런 해킹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관련 기업과 전통적 금융체계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해킹 공격은 미국의 금융체계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